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제50편 16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편 제50편 16절부터 21절까지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 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 도다 자 10편 50편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악인에 대한 겁니다. 이 악인에 대한 거면서 이 악인은 로마서 우리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너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라사라고 하는 이 라사라고 하는 크리미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한 이미 죄를 지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가 의의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나 병든 자 나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공간복에 보면은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사람이다 말하면 샷업 하잖아요. 아 예수님 너 조용히 해. 왜요? 귀신은 그 자체가 거짓이고 그 자체가 거짓의 아비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의의가 증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될 거예요. 사단의 입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 그래 뭐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있지 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법 환자가 재판소에서 의의를 말하는 것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왜 범법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바로 그런 걸 범법자를 말하고 불법을 이미 행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이러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범법한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고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걸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기 삶이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윤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왜? 너는 어떤 자라요? 17절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구약성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살백성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기고든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냐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으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그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놓고 한 앞에서 우상승배하고 신이라고 하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 안 듣는 거죠.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안 듣고 또 도둑을 보면 오케이 끝. 그거 연합하고 그거 맞다 그러고 그게 옳다 그러고 도둑을 보면. 또 가늠하는 자나 단들과 동료가 되고 그들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보면 오케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시대에는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의의를 말하고 법적인 것을 말하면서 옳다 그러고 거짓을 옳다 그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어디쯤 사진 찍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여러분 우먼 맨 육을 띄웠어. 그럼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붙여놨더라. 같이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세상이 거짓을 옳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런 걸 인정하는 것이 학식 높은 사람으로 보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도둑을 먼저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악인의 입술처럼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입술에서 이런 아름답고 이쁜 입술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말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총. 말로 사람을 얼마나 죽일 놈 살릴놈. 그렇죠. 너무나 많은. 우리 마음이 안 된다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생각 없이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감정이 안 된다고 죽일 놈 살릴놈.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의 말. 욕이 몇 가지가 붙죠. 야이 지랄하고 나가서 자빠져 죽일 놈. 그렇죠.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것.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죠.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분노가 먼저 나오죠. 화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말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참는 겁니다. 말 나올 걸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도 참고 한 번 더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죠. 딱 보자마자. 야이 이래서 되겠냐. 그렇지만 참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되는 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자기 좋을 대로. 그러니까 내 입을 악인에게 내어주고. 여러분 우리 입술은 성령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성령의 파수꾼이 우리 입술을 딱 지키고. 할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바보처럼.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울기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이런 악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또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갈라데아에서 에베소스도 그렇죠. 에베소스에 보면 내 작은 혀로. 또 야구버스에 보면 야구버스 3장 보면 혀를 다스리는 자가. 여러분 온전한 자. 온전한 자. 작은 불꽃으로 큰 불을 일으키는. 이렇게 변하죠. 또 단물과 쓴물을 내는 이런 말씀이. 야구버스 3장 말씀 그대로 나오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속이고. 좋게 이야기하려고 거짓을 덮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을 깨우치기 위해서 좋게 말하는 거지. 거짓을 덮으려고 좋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거짓을 권면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좋은 말들을 우리는 지혜로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해야 돼요. 어른 아이가 되면 감정의 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니까 주워박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어른 아이가 되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답답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믿음 생활. 그게 이해되는 서로의 어떤 상반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우리 몸이 우리 기관들이 어둠의 세력의 종이 되면 보는 게 어둠의 세력의 종이 되고 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요한일수에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주관자들의 종이 되어버린 말씀처럼 그런 동료가 되면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욕망을 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만을 장르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은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의 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 번 듣고 흘러갈 게 아니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지 나도 이래야지 나도 이래야지. 자꾸 내가 되새기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구나. 그러니 나 후에 내 욕심을 취해서는 나만 보는 거죠.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상회과에서 보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죄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보세요. 21절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을 바라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악인이죠. 내가 우리가 앞에 나오는 16절 이하로 있는 말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도덕을 번지고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말하고 내 형제들을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형제들을 또 비방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좀 참아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구약과 같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했으면요.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의 모습. 내가 너와 같은 줄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삶의 보응의 대가를 우리는 다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막 진노할 때 모세가 막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때가 되면 이들은 다 그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포스트 제네레이션 다 죽는 겁니다. 한 두 명만 빼놓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죽든 아니면 열흘 후에 죽든 1년 후에 죽든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죄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지금 죄인 죄가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어느 시점에 또 그게 나한테 보응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내가 해를 쓰고 힘쓰고 열심히 내는 거죠. 그게 언제 내가 지금 나도 우리 딱 죄를 줬는데 이게 어느 쯤 지나가서 그게 나타나. 나는 근데 그 시점에만 몰라. 내가 왜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자기가 언제 지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려. 우리 모르죠. 망각의 강을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뒤돌아. 세상과는 뒤돌아서 하나님의 의리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미래에게 주실 축복을 받는 준비의 모습과 여러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도 우리 죄를 감출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언제 언제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지나.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얼마나 삶이 무거운지 몰라.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삶이.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애들한테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 문제 생기고 이러면 내가 언제 뭐 잘못했나. 이게 또 어떻게 오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드러나야 되죠. 여러분 거울 닦는 것하고 똑같아. 제 방에 거울 하나가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닦아야 돼요. 그럼 아무 난 그 거울에 보고 얼굴 보는 것 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거울에 문지가 끼지. 어쩜 시안하더라고 그거. 그거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나중에 지저히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죄가 그랬다니까. 나는 죄 짓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놈은 그냥 죄가 산더미처럼 쌓아요. 여러분 우리 죄가 드러나서 그게 내가 창피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죄송한데 내 죄는 좀 가려주십시오. 10편제 36편 우리 2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상태에서 벌을 받으면 나도 잘 모르잖아. 어쨌든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내 죄가 다 드러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놓은 채 나를 벌 주시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을 받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 죄가 가려진 상태에서 받는 거니까 모르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 같은 줄로 아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당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받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씻고 또 씻고 씻혀도 우리의 죄는 끝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믿음 안에 든든히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불편함을 만드는 어둠의 세력 앞에 십자가 군병처럼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삶이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들여진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